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나군이 북부 하리코프 지역에서 대규모 판격을 가하자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공화국적으로 철수하며 전열을 다시 가다듬 것입니다. 전면적인 리그루핑과 로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실세있게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특유의 유인 포위전술로 우크라나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이거로 코나샘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나군은 전사4천, 부상8천 등 모두 12,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코나샘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미사일과 포병으로 우크라나군과 외국 영병전력에 정밀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휘소를 폭격하고 헬기 한대를 격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부 하리코프 전선에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주로 본바스 민경대가 주력으로 러시아군은 소수의 와그너 그룹이 배치돼있어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했던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군의 공세가 거셋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우크라나는 마침 깨입해 블링큰 미 국무장관이 와있는 상태라 무모한 작전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나는 인명손실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리코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은 맞습니다. 러시아 국방문은 따라서 인명손실 최소화의 목표를 두고 하리코프 주변 이지움, 쿠피안스크, 발라클레야에서 전술적인 후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나군이 러시아군 7천명을 포로로 잡고 전차 457대, 장갑차 1380대를 노역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전차 457대면 독일 연방군 현역 전차 보유수의 2배에 이르는 물량입니다. 뻥도 적당히 쳐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비를 노역했으면 서구의 무기지원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고나센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치고 빠지는 과정에서 발라클레야와 스구에프에 있는 우크라나국민방위군 5연대 본부와 크라켄대대를 정밀도 무기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로프가의 54기계화의단을 공격해 48분의 곡사포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항공군은 13대 드론을 격차하고 5분의 하이마스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의 철수는 이상한 철수입니다. 철수하면서 할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첸 지도자 람잔 카드로프는 러시아군의 철수가 성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현재 러시아군 전술에 변화가 없으면 모스크바 최고위층과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로프는 모스크바의 지도부가 실책을 했다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지역을 모두 탈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첸 전사들이 전투에는 이골이 나있다면서 가까운 장래 오데사까지 밀고 들어가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하리코프 전투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면서 2000평방미터의 영토가 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얼마가 됐던 젤렌스키로서는 영토를 획득했기 때문에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에 대해 무기와 돈을 더 요구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서구 지도자들도 에너지 위기를 국민들에게 더 참으라고 강요하면서 돈을 퍼주기가 아무래도 쉬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블랙아웃이 하리코프와 도네츠크 지역을 강퇴했고 수미, 드네프로페토롭스크, 볼타와 자포로제, 오데사 지역에서는 부분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 전역에서는 철로와 지하철이 멈추거나 갑작스런 전압상승으로 트롤레이 버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흑해와 카스피에의 러시아 군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의 발사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모스크바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하리코프 전면 철수를 두고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패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푸틴의 책임론이 부각돼 정권이 위태롭게 됐느냐고 서구 미디어들은 마구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시입니다. 부분적 전투가 전쟁 전체의 승부를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스크바로서는 굳이 전쟁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네네시스 시미가 우크라나 총리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스크바시 탄생 875주년을 기리는 페스티벌입니다. 패전으로 민심이 술렁여 곧 폭동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서구 미디어의 논조는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인들이 언론이 통제돼 외부 소식을 잡하지 못하고 정권에 세뇌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한때 광우병 괴대함에 넘어간 한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의 민도를 우습게 보는 것도 사실 코미디입니다. 곧 모스크바에 폭동이라던 날까 걱정해주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안정적입니다. 여전히 80% 이상이 푸틴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러시아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9월 9일 타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 바다 0.8% 떨어진 80.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러시아 여론조사센터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600명의 러시아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80.3%, 대통령 행동에는 전주보다 1.3% 하락한 76%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50.7%는 러시아 정부가 잘 돌아간다고 답했으며 51.5%는 미슈진 총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지도자와 정부를 믿고 따르겠다는데 그건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거야. 체내에서 벗어나 이렇게 외부에서 훈수를 두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서구의 내러티브를 믿지 않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이 디폴트 노래를 부르고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러시아는 너무나도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 뭐한다 아무리 선전공세를 해대도 보이는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자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퍼주는 서구정부의 황당함을 러시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는 놈보다 때리는 놈이 더 아프다고 난리라는 것을 러시아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키에프가 이를 지연시키면 모스크바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있은 뒤에나 협상이 가능하다는 키에프의 고집은 워싱턴, 런던, 브라스탈의 지침에 도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그러면서 키에프가 정이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라브로프 부장의 발언은 별게 없습니다. 하리코프에서 패전했다고 셀렌스키와 서구가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꼬리를 내렸다는 내러티브로 도배를 할 것으로 알고 그냥 기사거리를 하나 던져준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수군사작전은 계속된다는 점을 다시 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곧 동장군이 도와줄텐데 러시아로서는 굳이 종전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침체는 미국에 이로운 것으로 워싱턴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와 관련된 것 중에 천연갓이냐 원유냐에 따라 사정은 좀 다릅니다. 러시아산 천연갓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유럽경제 불경기는 미국에 득이 되지만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중단할 경우에는 미국도 타격을 입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행정부관련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이 GDP의 1%미만이라 유럽이 경기침체에 빠지든 말든 별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충분한 양의 천연갓을 자체 생산하고 있어 러시아가 천연갓을 수출하든 말든 타격이 없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원유는 사정이 달라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봤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 중단으로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그 충격은 미국으로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나트머스 칼리지의 경제학자 매튜 슬로터는 분석했습니다. 무디스의 분석가 마크 잔디 역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갑자기 중단해 유가가 갤런당 5달러 이상이 되면 억소리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든 G7을 동원해 원유 가격 상한제를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12월 5일부터 발효시키고 러시아산 정유제품 가격 상한제는 2023년 2월 5일부터 실시한다는게 미국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를 적용하려 시도하는 국가는 원유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없으면 안다고 유럽은 천연가스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어질라 폰데라이언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심에 결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동방경제포럼 참가차 러시아를 방문한 충공전인대 생무위원장 리짠수는 워싱턴이 타이완을 지렛대로 충공을 봉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충공의 주권과 영토완정의 문제라면서 타이완이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획책하고 미국은 타이완을 이용해 충공을 봉쇄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도 언급하면서 미국 지도부가 그녀의 도발적 여행에 탐닉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준 데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리짠수의 발언에 대해 팩트만 담백하게 보도했습니다. 분석을 한답시고 사적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충공의 관계는 원래부터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상호방위조약 같은 것을 맺지 않습니다. 비동맹 외교가 원칙입니다. 러시아 외교 스타일을 모르는 이들이 군사동맹을 떠듭니다. 양국은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입니다. 이에 앞서 충공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충공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일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해 충공이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억측이 있을까 사전에 선수를 친 겁니다. 이란이 드론을 지원했다. 북한이 수백만발의 탄약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것이라는 소리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 우크라나의 자금과 무기를 퍼주기 위해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